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홍주식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회원님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10월 이후에는 연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펀드 등이 자기네들 실적을 좋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난 주식들을 팔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강한 시장 주도주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이만큼 났다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관이나 펀드들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걸 팔아서 그 종목이 딱 꺾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중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가 8, 9월 달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중시도 약세를 보여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국채금리가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라서 국제 증시도 하락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증시는 폭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이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작년 11월부터요 에코프로를 홍주식에서 발굴해서 올 상반기에 아주 큰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에코프로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제2의 에코프로 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에코프로는 어떤 섹터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돈 들어오는 종목과 섹터를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에코프로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홍주식과 함께 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자 홍주식과 함께 하실 회원님은요 회원문이라고만 딱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전일의 저가까지 내려오면서 70만원 아래로 처음으로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69만원의 종가가 마감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서 내리느냐 지금은 또 그렇게 주가를 내리라고 내리라고 악재 뉴스를 그렇게 또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하나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또 한번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이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을 갖다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서울보증보험도 아주 큰 회사예요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상장을 하려다가 시장 분위기가 요즘 안 좋으니까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보증보험이 상장을 철회했으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상장을 철회하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감이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어차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 조정 나오는 거에 따라서 더 밀어버리는 거죠 우는 아이 빰 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내는다 이거예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하고 보증보험하고 상관없어요 얘는 얘대로 안 좋으니까 상장을 철회한 거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지금 상장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활을 걸고선 아주 그냥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얘기가 달라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상장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얘가 내리니까 제가 내리고 제가 내리니까 얘가 내리면서 서로 그냥 경쟁하듯이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저점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를 때는 또 계속해서 반등을 줄 수 있다 올라갈 때 여러분 150만원 올라갈 때 더 간다 더 간다 그랬잖아요 뭐 180도 가고 200도 가고 이런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 70 깨졌으니까 뭐 60도 가고 50도 가고 뭐 40도 가고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가나요 200 간다 그랬는데 갔나요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더 떨어진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을 하겠다는 것을 요런 식으로 돌려가지고선 마치 얘가 악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갔다가 하는데 예 굉장히 지금 기사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참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또 이게 악재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에코프로 주가가 또 떨어지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증발했다 무슨 지분이 증발해 이게 지금 해킹 당해가지고선 보유주식 25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25억 원 25억 원이 에코프로한테 뭐 이렇게 주가에 25억 원이 막 그렇게 하루 거래대금이 몇천억씩 되는 종목인데 이거 25억 원 팔았다고 해가지고선 25억 원을 지분을 해킹 당해가지고 판 거지 일부러 이동채 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이걸 뭐 어떻게 클릭을 해가지고 팔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이것도 어쨌든 악재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동채 회장이 구속됐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렸어요 6개월 전에 구속당한다고 했을 때도 한번 살짝 눌렸다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 나는 간다 올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어 실형 확정됐으니까 이제 리스크는 없어 그리고 또 올리고 아니 구속이 됐는데도 주가는 올랐는데 뭐 이까진 25억 원 지분 증발 지금도 뭐 지분이란 말을 써가지고선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아니 이거 무슨 해킹 당했다고 써야지 지분이 증발해 하 이런 말을 쓰고 이러니까 마치 막 정말 막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매도를 합니다 자 이거 별로 안 좋은 내용 같아요 안 좋다는 게 이 자체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투가 안 좋다고 말투가 자 그런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희한한 게 똑같이 오늘 에코프로가 8% 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쌍두마차가 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6%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하락 나온 것은 뭡니까 왜 나왔습니까 요거 때문에 나왔어요 뭐냐면은 요 포스코홀딩스가 예 자 실적 발표를 어제 했어요 그 실적 발표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부진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반등이 요렇게 나오려다가 말고 다시 최근에 다시 내리고 있어요 요렇게 되고 있다 이거에요 요렇게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올라 줘도 시원찮을 판에 또 내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요렇게 리튬 가격이 올릴레다 말고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를 줄 하향하면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또 포스코그룹주들 목표가를 갖다가 줄줄이 증권사들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항상요 자 요거 봐봐요 주가가 요렇게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자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40만원 할 때요 40만원대였을 때에 요때에 주가가 이제 40만원 돌파해가지고 45, 46, 47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목표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가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상향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보고 야 40만원 돌파해서 70만원까지 오른다 또 누구는 90만원까지 오른다 자 너 누구는 95만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막 써요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걔네들도 뭘 알고 쓰겠어요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요 네 가다가 7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76만원까지 딱 왔으면은 목표가가 어느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요번에 76만원까지 왔으니까 다음번에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갑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갈 수 있어요 예 언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쵸 100만원을 앞으로 갈 거다 근데 언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해요 어디 목표가를 갖다가 적여놓을 때 목표가를 적어놓을 때 목표 가격은 있지만 목표 시점은 없어요 목표 시점 언제까지 요 시점은 언제까지 간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써있는 것은 못 봤어요 목표가 100만원도 봤어요 100만원 뭐 90만원 간다 이거야 근데 언제 가냐 그건 몰라 그건 말을 안 해 왜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100만원이 간다 90만원이 간다는 것은 뭐 기술적인 차트를 분석하건 아니면은 또 뭐 여러가지 재무제표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숫자를 갖다가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100만원도 맞출 수 있고 90만원도 맞출 수 있고 맞춘다는 게 점쟁이가 자 100만원 갈 거야 90만원 갈 거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맞춤이 아니고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끔 기술적이나 기술적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걸로 그 수치를 맞출 수가 있다고요 딱 90에 맞춰라 100에 맞춰라 그런 뜻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점은 2030년이 됩니다 2025년이 됩니다 2026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점을 갖다가 언제라고 딱 맞출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시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막연하게는 얘기하죠 2030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전기차가 늘어나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100만원 뭐 200만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질 때 자 이 얘기는 올라갈 때 얘기고 그다음에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오 이게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40만원대까지 떨어졌네 45만원인 44만원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지금부터는 다시 올라도 90만원까지는 못 오르겠는데 네 한 60만원이나 이렇게까지 오면은 이렇게 정고점이 여기가 저항대니까 이제 차트는 다 누구나 볼 줄 아니까 60만원대가 저항대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오더라도 60만원 넘기는 힘들겠다 어 60만원까지만 목표가 적어놔야겠다 그러면 90만원짜리 목표가가 60만원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선 목표가를 내리고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목표가를 더 올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왜냐 이 얘기를 이딴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가 줄하향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증권사가 되게 똑똑한 애들이고 우리 개인은 모르니까 야 얘네가 이 똑똑한 애들이 줄하향을 한다 똑똑한 게 아니고 아유씨 무식한 놈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다 무식하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개미를 죽이는 일 이니까 그래서 줄하향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홀딩스가 그래서 60만원까지 또 올라가서 돌파를 60만원 돌파를 딱 하게 되는 순간 분명히 또 예 저 목표가를 다시 9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올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쓰는 목표가는 그때그때 다루고 자기네들의 이익과 그런 것 등을 다 반영을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정 장세고요 그리고 나서 과매도 구간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고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RSI가 과매도권에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저점의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좀 더 버텨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거의 바닥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defined ку although